오늘은 여러분께 한국 여자들이 진짜 피발작하는 재밌는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열등감에 빠진 여성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고 가시죠. 혹시 여러분은 23살에 일찍 애 낳은 젊은 여성에게 열폭하고 화를 내고 싶으십니까? 이 젊은 여성은 젊은 나이에 아기를 낳아서 젊을 때 함께 커가는 과정이 너무 행복하다는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 여성들의 악플을 받게 되는데 20대에 애를 낳으면 20대의 즐거움을 모른다. 결혼하면 50년을 주부로 사는데 굳이 20대부터 주부로 살 필요 없다. 하고 싶은 거 연애하면서 허버허버 많은 남자에게 다리 벌리고 빛내서 유럽여행 허버허버 다녀와야 하는 게 20대다. 라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20대에는 개같이 쳐놀고 즐겨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젊은 나이에 임신한 여성을 향해 악플을 쏟아내고 있죠. 이 여성은 출산 후 회복이 빠르다 아이가 건강하다 육아할 체력이 있다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강한 책임감이 생긴다. 같은 식으로 남을 비하하는 내용을 올린 게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여자들은 개같이 긁혀서는 악플을 쏟아냈고 결국 이 여성은 같은 여성들의 악플을 모시겨 사과를 하게 됩니다. 제 영상에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노산으로 다쳐넣고서 낳은 아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대한민국에서는 젊을 때 애를 낳으면 나이 먹은 한녀들에게 욕을 처먹는 게 일상인데 이런 일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21살에 애를 낳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출산이 끝났는데도 여자가 봐도 완벽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죠. 하지만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자랑이라고 쳤싸고 올리네. 글쓴이 지가 원하는 반응 아니라 지새끼 안고 엉엉 우는 중 크크. 야이지 또 철없는 어린녀나 멍청한 년 어쩌구 욕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우리 노괴 여성들을 보실 수가 있죠. 같은 여성을 향해 저렇게 지독히 욕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어린 나이에 애 낳고 잘 사는 여성을 향해 왜 저렇게 우리 한국 여자들은 욕을 할까요? 지금부터 그 재밌는 이유를 보여드리죠. 나라 망한 것 같아 시발 크크. 21살 23살 엄마 어쩌구 웅잉웅 허버허버 이런 영상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젊을 때 임신한 게 뭐 자랑이야. 존나 몸매 자랑하고 뭐라도 이룬 것 마냥 나오는 거 짜증나 진짜. 나이 먹고 임신하는 사람들 꼴받으라 하는 건가 싶고 나는 임신할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없는 비혼인데. 존나 자기 여자력 있어 보이는 여자인 척하고 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짱남. 이라는 말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 화를 내는지 딱 보이시죠? 나이 먹고 임신하는 사람들 꼴받으라 하는 건가? 나는 저 부분에서 노사나는 여자들 발작이라는 게 들통났다는 게 재밌는 상황입니다. 나도 그거 봤음 나라 망하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더라. 라면서 21살에 애를 낳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한국 여자들. 나라 망하는 건 니들같이 40살 와인녀가 40살 처먹은 난자로 임신하려고 난임센터 세금 빨아먹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20대에 임신하면 좋은 점 이런 거 졸라 많이 나와서 꼴받아 20대에 임신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같이 말하지 말라고. 30세 40세에 애 낳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경조카 짜증날 뿐임 20대에 낳는 거 뭐 어쩌라고 30대에 낳아도 건강하기만 함. 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아이가 노산으로 다운 증후군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운 여성들이 발작하는 포인트가 재밌지 않나요? 어린 여성들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는 것께 열폭하고 부들부들거리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모습. 노산에 애를 낳지 않고 젊은 나이에 애 낳는 여성들을 질투하지 말고 우리 한국 여자들은 마음씨라도 예쁘게 쓰는 게 어떨지 싶네요. 그녀들이 악플을 쓰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맛있는 홍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국 여자들 발작 포인트는 어린 여자 그리고 노산이다.